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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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은 도전이 너무 좋아서 저기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체 오늘의 주인공은 저녁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면을 많이 만나면 이 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면은 대신의 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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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응 파 sustainability 내가 그릇이 형을 잘 culp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식용유 비닐보드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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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한잔 소금 설탕 소금 볼트 마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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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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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稍微 계란 차가운 물 그치 칼 파 아니요 파 2012 2분후 할아버지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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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다진마늘 다진마늘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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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